저스클라우드님 안녕하세요 괴물이 여기 오는 흰일로 저 다음 내리실 역은 디바인 디바인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음 굿텐 니크트 니크트 N-I-G-H-T 니크트에요 네 열심히 연습하세요 될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는데 안될 리가 없잖아요 흠 당황해서 콤보 이상하죠 괜찮아요 앉으세요 앉지 않죠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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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양 잡기 매트코인 왜 막혔나 왜 떡막이냐구요 어제까지만 해도 푸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더이상은 아니죠 선인님 어서오세요 마커 사사님 어서오세요 라운드 투 파이트 흡! 이젠 아니야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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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더보여 하단 중단 밝기 안되네 삐! 죽고 삐! 음따할로 아저씨 아저씨가 그 푸진맞죠 이젠 아니야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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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이 은하노린이니마!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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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스카! 안되네 노우! 흡!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죠?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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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4 파이트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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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던전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흡! 방금 왜 자체를 했는데 왜 미드라이가 나가! 흡! 못난 외기인 못났으니 흡! 기상기속도 실화요 흡! 흡! 죽고 흡! 로! 하! 투!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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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! 죽고! 흡! 흡! 이분 진짜 괴물이세요 전설적인 괴물이십니다 흡!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흡! 흡! 진짜 유명하신 네임드셨대요 실력적인 부분만 봐도 네임드라는게 느껴져요 슬프죠 못난이 매크로에는 늘 슬퍼요 헐 헐 헐 빰 왠어펐 이런 딴손 푸싱 안되고 안되는게 당연하지 헐 헐 헐 기상기속도 싫어요 헐 사람이세요 이번역은 파란단 파란단입니다 내리실문은 없습니다 떡락하지아 파란단이 아니죠 아아 다른 파란단 그럴 수 있겠네요 holding 오른잡기 슛 헐 안 되고요 차 ción 그빠이 오우 Thous 할 수 있다 푹 누가 industrial 이렇게 버그! 이 던전 버그 있습니다 잘못 왔네 매크로야가 아니야~! 노우! 노우! 나이스! 끝났죠? 굿바이! 홍디팡팡! 예에에하! 음흐흨흨흨흯 에잇! 안되네! 죄송합니다 흐 Missouri 아 너무 잘하신다 레벨의 차이란 게 이런 거죠 헐 카운터 지전타 확정 무엇 휮geries 헐 좋았고요 혜캔 엘캔 플래싱 플라찍 Rim 뀨 Optimus 유로 그래 센트를 깔구.. 빠밤 굿밤 예아 음 아 뭐죠 이 개물님은 공략하는 방식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사자는 도망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이스 예아 알켄 한 번만 그렇죠 밟고 빤빵 쿵디팡팡으로 메모리 굿바이 아뇨 저는 맘에 안드는 애들 말고는 다해요 레벨에 뭐 관계없이 일단 다 하고 봅니다 바보메 그로야 오 다행 딜캐가 진짜 미세하게 늦으셨어요 샤프 굿바이 좋아 아니야 네 생방이죠 제가 녹방한 적이 있었나요? 한번도 없습니다. 헐 헐 헐 레이즈가 온 우우우우 죽고 반여동 간다니 어서오세요 푸싱 하단 헐 헐 대박 에잇 안되네 슈우돌 포스리 다행이죠오 헐 헐 헐 헐 헐 헐 좋아요오 one, two 노우 로화, 투, 밟고 슈우돌 미들, 미들! 좋아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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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이씨이 흔한 우리님 또 이상한 맹룡 추가하셨네 노빤스런 뭣 아 진짜 이런 괴물 대체 누가 던전해 푸는거죠? 저는 왜 이런 괴물이 될 수 없는걸까요? 기상기 진짜 깔끔하게 쓰세요? 제가 이런 류의 기상기 킬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몇명 없어요 한 두명? 헐 분리프레임 심리전 쩔어요? 죽고 원잽 아니 내 원잽은 왜 느린가 슈 돌 안되구요 좌스카이 투잭 좋아요 이런 다음에 앙잡 안나가잖아 왜 안나가는거야 왜요 왜죠 왜죠 투풀 투포 좌스카 슈 돌 좋아요 세번 엘캔 겟투셋 오케이 궁디팡팡 같은 소리하고 있다 이런 괴물 상대로 무슨 궁디팡팡은 아니야 원투하단 방금 더블시그널 복을 쓰시려고 하신거에요 얼만큼 괴물이신건데요 도대체 아 약간 삑사리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리듬을 흩뜨렸뜨렸던 거거든요 근데 통하지 않고 그럼 비상기들이 매크로에 무엇 끝났죠 굿바이 초스카이 잘썼다 원투 풀투슈 돌 응 뭔가 잠깐 다른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허 헐 포스리 원 투 원 투 따닥 따닥 투 딱 톡톡 투 투 이슈돌 아니 아니이이이이 헐 캡터스 좋아요 발목 힐렘스 녹 죽고 좀 더 판단을 빨리 했었어야 했구나 나이스 귀신허퍼 나이스 좋아요 에어팡 나이스 계속 나이스 밟고 밟고 갈렸던 거네요